아 이 대신정보통식 계속 수상한데 이거 아침에 갭 따라 들어가지는 마세요 3% 넘게 시작을 하면 아니다 1360원 60원 70원 아 이거 확실히 넘어야지 좋은데 다 좀 지리지 않아요 진짜 아침에 갭은 안 따라가고 눌림에 잡아볼게요 했잖아 이게 가만 기다리면 온다니까 대신정보통신 계속 수상하다 했잖아요 대신정보통신은 나중에 확실히 일본봉이 눌리면 어이 나의 일본봉에서 초코손이 옆으로 기고 있는데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슈에 조금 움직이는 애들은 어 많이 꺼졌네 진짜 그러면 사고 이게 자꾸 요런 식으로 일봉을 만들어 나가는 라인이거든요 수상하다 그러지 요런 의문은 더 Buchhaf